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송시경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예술인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모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예술인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사업마다 다른 공모식이 찾기 힘든 가정지원 등 그간 예술인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들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항상 예술현장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식이 일원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정시공모 1차, 2차 그리고 별도 공모로 나누어 사업 공고가 나갔었는데요 이것을 일원화했습니다 앞으로 굳이 정시공모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문예의 지능기금 사업 공고는 매년 10월 초에 나가는구나 라고 예술현장에서 누구나 예측하실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되는 사업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에 공지를 하고 별도 공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공모나 별도 공모는 당해 년도에 진행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줄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해소에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및 준비 지원 사업을 창작의 과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점점 다변화되는 창작의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 예술위원회는 창작의 과정 준비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신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각각의 사업 내에 별도 투력 형태로 존재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창작의 과정, 창작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보다 우수한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발표 전 단계까지를 계획하시는 예술인들은 이전처럼 해당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창작의 과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은 각 장르 및 분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꼭 해당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찾아가서 설명회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의사결정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던 상황이라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지역 예술인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설명을 들으시고 책자를 받아가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밖에 우리 아르코 예술국장 대국장 밖에 준비된 부스를 통해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공모 내용을 들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10월 10일까지 사전 질의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그리고 10월 14일 또 10월 20일에 각 사업별 줌 회의를 통해서 질의응답 및 컨설팅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일정상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밖에 부스를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각 사업별 질의응답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예술지원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간혹 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의 흐름이 너무 자주 바뀐다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가능한 해소하되 문예진행기금 사업의 운영 기조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더욱 안정적인 예술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경력 및 활동기간의 제한기간 폐지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임신, 출산, 육아, 병력 등으로 생기는 예술인들의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예술 현장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이 많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원 자격으로 요구되거나 지원 시임위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 시임위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에 기술하는 경력도는 활동 제한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작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예술인들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단연지원학대입니다 문예진흥원 시절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오랜 지적 중에 하나가 단년도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어서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을 지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간 단연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요 올해도 그러니까 2023년에도 신규로 3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1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능한 지원 방식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지원 강화입니다 창작의 과정에는 이를 준비하고 또 발표하고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각각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작 활동의 우수한 성과들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지원 확대 적용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또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역균형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신청 비율을 지원 심의에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부터는 원칙적으로 전체 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사업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심의 그룹을 분리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 공유 및 확산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각자의 창작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영양광화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 행사 또 사업 추진 후의 성과 공유 등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한 성과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유의 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의 기금사업의 심의는 그 어떤 공모사업보다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심의위원 중복 심의 금지입니다 다양한 저희들 사업들의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간혹 동일한 심의위원들이 동시에 복수의 심의를 진행했던 사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장치를 마련해서 심의의 충실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 사업 검토를 강화합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한 신청 주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지원 사업에 복수로 신청해서 중복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을 선택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기준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완해서 보다 투명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를 청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